토끼의 은신술 좋았다 아우... 어... 안돼 뭐가지? 아우... 정력을 다 소모하고 왔네 좋았다 후회없는 인생이었다 이제 뭐 사지? 뭘 사야하지? 잠깐만 아 이거 좀 보자 트리스타나 쉔 아니야 이거는 마방이다 마방으로 가야한다 일단은 이걸 멜모셔스를 띄워야 돼 딱 돈이 멜모셔스 가는 돈이네 오케이 가자 멜모셔스를 띄워야 된다 일단은 일단은 이게 공템과 문방템이 한 번에 돼 멜모셔스가 그 다음에 이제 벤시를 가야돼 벤시를 가면 어차피 쉔은 AD AD 딜이라고 해도 AD가 거의 없는 정도고 AP 개수는 오히려 쉔이 더 높거든 AD 개수보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스타나도 지금 피바라기 하나밖에 안 나온 말린 상태고 CS가 86개밖에 없기 때문에 적을 견제할 것은 AP 딜 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벤시를 통해서 카사진의 이니시나 피를 쓰게 특히 변칙적인 이니시를 방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 그리고 멜모셔스와 벤시가 있다면 적의 딜링을 완벽히 무마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AP 방어 아이템을 공격도 동시되는 멜모셔스와 방어에 중점을 둔 벤시까지 엄청난 아이템을 갖게 되는 거지 좋아좋아 자 이제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을 쳐서 만 분 넘는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일단은 2로 따라가 따라간 뒤에 2를 써서 뒤로 빠지게 하고 W를 써서다가 빠져 그 다음에 궁 찾을 각을 봐 멜모셔스 발동했어 나이스 멜모셔스가 발동했다는 건 멜모셔스가 나한테 말하는 거지 멜모셔스가 AI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템이기 때문에 나한테 말은 안하지만 멜모셔스에도 자아가 있었다고 분명히 나한테 멜모셔스 발통 위험합니다 주인님 경고 경고 이러면서 나한테 위험하다고 말해줬을 거야 하지만 멜모셔스는 말을 못하지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려야돼 위험한 상황이야 여기다 와딩이야 와딩 와딩하고 와딩하고 Q를 쓰레쉬한테 맞힌 뒤에 뒤로 빠져 나머지는 우리팀이 W를 걸어줘 W를 걸어줘 나이스 그럼 케이틀린 용기가 올라가고 그렇지 케이틀린이 뒤를 더욱더 어! 빵! 그래! 오케이! Q를 맞춰놔 Q를 맞춰놓고 들어가진 마 들어가진 마 빠져 빠져 그대로 빠져 그대로 빠지고 억제기 밀어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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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이거 튀기는거 조심해 튀겨, 튀기면 죽을, 죽을 수도 있어 튀기면 그렇지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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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토라카 나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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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빨리 피! 연속 킬 연속킬 연속 킬 줘 그레이트 킬 달라고 바론이 나왔다 바론이 그렇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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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이 나왔어 바론 바론에 와딩 해놓고 넘어간 뒤에 와딩이 있나 없나 확인해 와딩은 없어 여기서 그대로 피드스틱 암살 역시 내 작전대로군 Q로 맞춰놓고 빠져 블라디미르한테 만약에 카사딘이 들어온다면 카사딘을 까줘야돼 Q를 맞추고 까주면 더 좋아 여기서 까면서 트리스탈 간에 에어먼 건 뒤에 카사딘한테 Q 적중시키지 말면서 르블랑에게 W 걸어주고 살린뒤에 여기서 E로 느려지게 한 뒤에 D를 넣다가 Q를 맞춰놓고 궁을 쓰면 그때 따라가서 죽여버리고 여기서 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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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려지게 해야돼 좀 이따 E로 Q를 지금 맞춰 지금 맞춘 뒤에 마무리 마무리한 다음에 그대로 뒤로 들어가 들어가 넥서스까지 파괴해 지금이야 지금이 타이밍이야 타이밍은 지금인지 타이밍인지 나우 지금이야 들어가자 고고고 넥서스 그대로 깨버리자 빨리와 빨리와 넥서스일게 넥서스 이대로 끝내 오케이 내가 걸렸지만 난 멜모셔츠를 통해서 죽지 않아 불쌍의 용사라고 좋아 나보다 더 맛있게 생긴 블라디를 먹으려고 하겠지 하지만 맛있게 생긴 블라디는 사실은 피를 흡수할 수 있는 드라큘라였지 그렇기 때문에 블라디는 자신의 피를 자신이 수급했고 본인이 죽지 않았고 우린 이겼지 나이스 나이스 아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함성 한번 여러분들 좋은 영상 보시며 아 영상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는 정말 영상미라는게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저는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딜량 보시면 딜량같은게 별로 높지 않지만 화려한 리신의 그거야 리신의 모든 것을 활용한 한판 승부였다 아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손을 드십니다 리신 장인 홍원님께서 중계방에서 영 동의합니다 하지만 별풍선 50개를 중계방에서 실텔라큐 친구가 친구야 동의한다 하며 아 별풍선 100개를 헬륨가스 마셨나보구만 고맙다 친구야 아 왕의 진사님 메시 날라라님 초콜릿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김미음님 초콜릿 93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판으로 바로 가